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우수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은 파격적 보상 혜택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IT업계의 연봉이 높아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등의 앞글자를 딴 네카라쿠베란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이 회사들에 입사하려고 문과생들까지 IT개발자 취업준비에 나서면서 관련 학원이 인기입니다. 다들 IT업종이 뜨고 있다, 개발자가 유망업종이다 등의 기자를 접해볼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개발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개발자를 하려고 알아보면 자바를 배워야 한다, HTML, CSS, 자바스크립을 배워야 한다 부터 시작하여 프랜트엔드니, 백엔드, 풀스택 등등 수많은 직업이 나오고 시어너, 파이썬, 자바 등 점점 이해도 안되고 개발자가 되려면 도대체 뭘 배워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에 증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발자에는 대학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웹개발자입니다. 웹개발자는 개발자의 직종 중 가장 접하기 쉬운 개발자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보이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입니다. 크게 나누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계산한 프랜트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백엔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눈에 보이는 화면을 구상하는 직종과 정보 등을 다루는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랜트엔드 개발자는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 되는데요. HTML은 쉽게 말해 뼈대, 즉 글자 크기, 글자 색, 글자 모양 등을 나타낼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CSS는 겉모습, 즉 비주얼을 나타낼 때 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근육, 즉 동적인 음중을 담당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백엔드 개발자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파이썬과 자바, php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인공지능 개발자인데요. 다들 chatgpt라는 프로그램을 써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 개발자는 요새 chatgpt의 등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기계학습을 시키고 신경망 구축과 딥드라윙 등을 시킨 직업인데 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파이썬, R, 자바, 줄리아 등을 공부하면 됩니다. 세번째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다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등 다양한 게임을 접해보셨던데요. 게임 개발자는 이런 게임을 개발하는 직종입니다. 게임 디자인,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등을 일을 하고 C++, C-shop,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인 언어와 Earnior Engine과 Unity라는 게임 툴을 공부하시면 게임 개발자의 길을 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안 전문가입니다. 요새 인터넷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해킹 등의 보안 관련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서 보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보안 개발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보안 프로그램을 배개발하는 직종입니다. 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C,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자바 등의 언어를 공부하면 되고 운영체제, 네트워크, 암호화 등에 대한 개념과 모이 해킹, 침투 테스트 등의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자의 직종 중 간단하게 몇 개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흥미가 있으시다면 다양한 개발자의 직종에 대해서 더 찾아보시고 언어를 공부해보시면서 개발자의 길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컨공생이 알려주는 개발자의 종류와 언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